뱀의 머리냐 용의 꼴이냐 이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의 머리냐 용의 꼴이냐 이 사연 재밌죠? 뱀의 머리냐 용의 꼴이냐 이 사연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연을 올리신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뱀의 머리로 송강한 케이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뱀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 관리가 매우 쉬운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따서 그걸로 성공한 케이스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중간 내용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고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아이들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간 아이들은 우리 아이보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더라 근데 우리 아이는 중학 약대 중학대 약대를 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요거 이게 지금 뭐 의견이 다양한데 각자 정말 다 이건 정말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요 이건 나름 의견이 팽팽한 것 같아 의견이 팽팽한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해보세요 뱀의 머리냐 용의 꼴이냐 일반고 내신 관리가 비교적 쉬운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 자사고나 아니면 좀 공부가 빡센 학원 명량이 빡센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학교 가서 환경적인 걸 잘 이용하느냐 요거 지금 지금 서로 개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견을 주세요 자꾸 개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개그는 제가 할 거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요거에 관해서는 이게 딱 무조건 뭐가 맞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거를 혹시 이런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전에 고등학교 입학 전에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이 고민을 아마 전 구간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목 자사고 보내려고 마음먹은 부모님들도 그래도 일반고 요즘에 내신이 중요하다는데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고 일반고 부모님들 일반고 보내기로 마음먹은 부모님들도 타초한테 그거 물어보시고 요거는 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뱀의 뱀으로 들어가도 몸통이 되고 꼬리가 되고 하는 놈이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해요 용의 꼬리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용의 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용의 꼬리를 누르는데 용의 머리가 돼 있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케박해죠 그래도 이제 방송을 위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판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저 개인적인 판결은 뱀의 머리다 저는 어쨌든 대입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대학을 어떻게든 잘 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진로 문제 물어봐도 저 거의 답변 안 합니다 저는 진로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그냥 뭐 공부 별로 안 하는 학교에 가서 종교 1, 2등을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 별로 안 하는 학교에서 종교 1, 2등을 하는 거랑 나름대로 공부 엄청나게 하는 학교에 가서 종교 거기 학위권을 못 물러요 어떤 게 더 스트레스일까요 어떤 게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이게 간단히 딱 정답을 내릴 수 없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한테 갑자기 아들을 바꿔준다고 한다 아들딸을 바꿔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 말라신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어떤 여러 개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미안해 어? 내가 교환해 줄게 너 자녀 미안해 미안해 어? 내가 이상한 애로 줬지 좀 미안해 어? 교환해 줄게 그 대신 골라 어? 여기 평범한 학교에서 공부 엄청 잘해서 종교 1등 하는 애랑 여기 그래도 좀 한다는 데서 종교 하위권 하는 애랑 어떤 걸로 선택할래 가지고 와봐 어떡하실래요? 이러면 말 잘 듣는 아들로요? 아유 좋습니다 하위권이 스트레스라고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해놓고 하위권이 스트레스가 많죠 심지어 하위권은 그런 학교로 보낸 부모님들은 입시에 대해서 또 민감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보낸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또 하위권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만나보면 그런 학교 종교권의 학생과 부모님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런 표정과 뭐 특목 자사고 주요 일반고에서 하위권 하는 학생들의 그 받는 스트레스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그 특목 자사고 꼬리가 일반고 가서 머리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쫙쫙쫙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즘에 대입 자체가 내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깡패란 말이 있잖아요 내신이 깡패입니다 내신이 정말로 신 중에 신은 내신이다 내신이 깡패다 내신을 이길 수 있는 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저희 그 입시황 방송에서 몇 년 전입니다 대치동 니가가라 이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방송을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는데 그 대치동 니가가라 방송의 내용이 뭐냐면 대치동으로 고등학교 가면서 이사 갈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대치동은 니가 가고 친구 보고 대치동 뭐라고 하고 나는 내신 따로 다른 지역으로 가라 제가 이런 사연이었어요 아마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냥 구를 살짝 바꾸면 된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대충 그런데 지금은 그런 내용을 잘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대치동보다는 약간 구를 이동해서 내신관리로 해서 일반고 선택하는 거 자 지금은 하나도 안 이상하죠 지금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쵸 근데 그때는 되게 이상한 얘기였다니까요 그게 제가 그 얘기하면서 미친놈 소리 또 들었단 말이야 어 그때는 그때는 니가 대치동 가고 어 나는 내신 따로 그냥 옆에 있는 학교 갈게 이게 미친놈이었다고 그때는 진짜로 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쵸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남들이 알아챘을 때는 늦어요 그때는 조금만 이동했어도 일반고 가서 내신관리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노리는 애들이 많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 내신을 목표로 해서 그냥 평범한 일반고 아니면 약간 학군지에서 벗어난 부모님들이 그냥 그 근처로 약간 이동했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냥 대다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올해 뭐 작년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애들 보면 갑자기 중학교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랐어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진짜 웬만한 일반고 가도 내신 따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신 따로 일반고를 전략적으로 내신 따기 위해 고등학교를 약간 트실 생각이면 멀리 가라 그러죠 멀리 가라고 합니다 멀리 우리 아이를 내신 따기 위해서 보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선정해보세요 반경 몇 킬로미터 내에 우리 아이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보낼 수 있다 하는 학교들을 중에 가장 멀리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멀리 보내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하면 또 못한다니까요 아 저것도 미친 소리 해야 하네 원래 선구자의 삶이란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 용의 꼬리로 지금 막 각자 의견이 분분하는데 심지어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단 말이야 이게 대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은 지금은 솔직히 용의 꼬리를 가도 예전보단 괜찮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정시비율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입학하는 이제 중3인데 올해 중3이 되고 이제 입학할 애들은 대입이 어떻게 정시비율 자체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지금 고3 올라가는 아이들 이번에 졸업하는 아이들 이제 고2 되는 아이들까지도 사실은 특목자사고나 아니면 빡센 고등학교에서 지금 현재 대신을 버리고 수능 대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수능 대비를 위해서 환경적으로 유용하는 게 환경적으로 또 괜찮아요 몇 년 또 통틀어 치면 지금 전반적으로 현 대입 시스템 전반적으로는 내신 따는 게 유리한 건 사실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인 분들은 또 뱀의 머리인 대로 열받고 용의 꼬리인 분들은 용의 꼬리인 대로 열받고 용의 몸통인 부모님들도 용의 몸통대로 열받고 뱀의 몸통이면 뱀의 몸통대로 또 열받고 그쵸? 지금 전반적으로 열받죠 지금? 이게 이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잘 생각해보세요 뱀이랑 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애 때문에 그런 거야 애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생각해보세요 너무 열받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성적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을 바꿀 수는 없잖아 맞죠? 내 마음을 바꾸세요 화가 나는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게 빠릅니다 다행히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것들이 자극적으로